저희는 좀 결이 다르셔? 급식 대관계 마주식에 손이 진짜 빠르시다 우재야, 우재야, 우재야! 오디오 때문에 조용히 갈아 오디오 감독님이 그거 제일 싫어해 시끄럽게 갈으면 어떡하냐, 조용히 갈아야지 그렇게 갈면 안 갈리니까 물을 좀 넣어야 돼요 아, 물을 넣어야죠?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못하네, 지금 제가 이런 거를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야, 오죽하면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놔주셨다, 지금 선생님, 물을 넣어, 얼마나? 야, 이럴 거면 선생님 혼자 하지 아니, 물어볼 수 있잖아 이럴 거면 선생님 혼자 하지 아니, 근데 여쭤볼 수 있잖아요, 이게 잘못 넣었다가 어떻게... 아니, 괜찮아요 이만큼 지금 하지 선생님, 그래도 저 흑백 요리 잘못하나 저희는 좀 결이 다르셔? 이게 좀 대용량으로 갈아야 되는데 야, 근데 선생님 역시 그 급식 대관계 마주식에 손이 진짜 빠르시다 이걸 해가지고 여기 온 거 이렇게 해봐요 하는 거 사라진 양편 és 멀어적 멀어적 square 많이 뱀고 위리 뭐 arrangements 이거 언제 다 갈겠어요 그렇죠? 제가 할게요, 이거 깎으시나요? 도저히 이거는, 제가 답을 모르겠는데 선생님 뭐 하라고요? 이거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급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에 진짜... 120명 하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. 초등학생들 애들이 입맛이 제일 까다로워요.